긍정 씨 진짜 김정 씨께서는 2017년 4월 28일 오늘 이 정도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. 돈때문이었습니다. 두 원장님, 법령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. 김자욱의 폭력에 대한 죄의 판결은 합산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. 고개 드세요.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김자욱의 폭력 경험을 잡지 못하는 기업에 관한 소면, 김자욱의 폭력 경험을 선택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 아들 수홍이. 수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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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홍아.